무슨 느낌이야? 좋아요 진짜 멋있다 근데 리에 이거 뭐야? 리에 안 추워? 이렇게 돌돌돌 감싸줘 안 추워? 다 아기 집이야 내 집이야 우리 거 좀 하나도 없어 나만 다 아기 좋아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이 집이 다야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어딘가 이동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응 아기 집이 원래 많은 거 끼는 거 까먹은 거 아니야? 끼는 거 까먹은 거 아니야? 응 아기 집이 원래 많은 거 끼는 거 까먹은 거 아니야? 끼는 거 까먹은 거 아니야? 어? 까먹었는데 끼는 거ologist 확인 오 쟤 쟤 우의 아이 아이 으음 고장 귀여워 귀여워 오우 흔들려. 근데. 오우 흔들려 근데. 오우. 잠시 목적지가 있습니다. 따라가면 돼? 몰라. 다시 키워도 줘 봐. 렝. 잘 됐어? 잘 잤어? 잘 잤어요. 얼굴 빨간 거 봐. 응. 나갔어요. 리아야. 신발도 신었네. 신발도 신었네. 아 신발도 신었네. 리아 여기 봐봐. 리아 여기 봐봐. 강도 있고. 강도 있고. 강도 있고. 원래 여기 수영장 있대. 여기? 어 이 자리가 수영장 자리래. 여름에 하면 진짜 이쁘잖아. 수영하면서 이제. 노는 거지. 그래서 여름엔 조금 더 비싸구나. 응 여름엔 비싸지지. 겨울도 뭐. 리아야. 엄청 예쁘다. 리아 어때? 강호수 처음 보지? 응. 처음 보지? 어때? 무슨 느낌이야? 좋아요. 진짜 멋있다 근데. 다행이다. 날씨도 그렇게 많이 안 춥고. 오늘 여기서 바베큐도 해 먹을 거다. 이 머리에요? 어때? 응? 응? 어때? 헉. 머리는 누가 하는 거 예쁜 거 해줬어. 응? 누가 하는 거 예쁜 거 해줬어. 응? 누가 하는 거 예쁜 거 해줬어. 응. 왜? 왜? 진짜 몇 년 만에 밖에 나온 거 아니야? 응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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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너 마스크 내냐? 응? 응? 내냐? 응. 살고 싶어? 짠. 살고 싶어? 살고 싶어? 진짜 전주 갔다 오고 옛날에. 그 이후로 처음인 거 같아. 그치. 응. 병련이는 너가 뱃속에 있어 못 걷고. 그치? 그전에 고루나 또 해서 못 걷고. 그치? 그치?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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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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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가 그래 아고 아고 아.. 코코 공격하셨죠 이거 심심은 이 분이 으악 아 싸울려봐 싸울려봐 와! 지 뜯는데 아빠를 왜.. 왜 싫어? 내릴까 이거? 응 얘 내려줘? 자 사람 찍었어? 응 왜 저래 뭐 팔까? 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않을까? 아 물은 있어야 돼 응 귀엽게 빠졌어 빠졌어 형 너무 귀엽다 근데 응 옛날에는 마스크도 응 안 맞아가지고 막 그러더니 응 좀 맞아 지금 또 왜 지리해 맞네 응 그만큼 쳤다는 거지? 너가 지금 그거 잘 맞아요 응 잘 있는데? 응 처음에만 짜증거리고 응 저기는 다 텐트네 뭐래? 텐트도 빌려주는 건가? 몰라? 원래 저렇게 되어있는 텐트가 있는 건가? 아님 다들 텐트를 갖고 올까? 올라갔다 와 나 여기 지갑 줄게 지갑 여기 있어 물 물이랑 너 먹고 싶은 거? 과자 필요해? 과자? 이 주변 걸을 거야? 걸을 때가 있을까? 네가 놓고 가자 걸을 거야 뭘? 응 우리 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어? 몰라 산책로가 어디로 연결하는 거야? 응 뒤에 되게 들어있다 해봐라 뒤에 그치 엄청 넓지 그렇지용 짠 고기 봐라 네? 어허어 응? 진짜 흠 그냥 이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뭐라도 좋은데? 몇 년 만에 갈까? 그러니까 아 야 우리 진짜 그 학원 하기 전이야 그때가 우리가 알았어 그치? 시간이 이렇게 됐다 그 때가 우리 결혼하고 그 바로 그 해일걸? 그 해일까? 아닌가? 그 다음 해인가? 그 해일까? 그 다음 해인가? 그 다음 해인가? 그 다음 해인가? 여기에서 가까이서 자 아 한참 더 오래된다고 해 그러면 저 뚜껑을 닫아야되지 않을까? 에 새우는 빨리내여 새우는 빨리내여 새우는 빨리내여 머리도 바삭 구워서 먹는 사람들도 많는데 머리? 머리는 안 먹어 리에 이거 뭐야? 리에 안 추워? 이렇게 돌돌다 감싸줘 안 추워? 이거 물 무슨 물인지 알아요? 그냥 모르세요 건강한 물 아니고 그냥 그냥 모르세요 그냥 버섯물? 새우는 다 빼도 될 것 같은데 아, 가생이 거 그 거입니다 둘이 갈게요 배고프고 말해 배고프고 말해 배고프고 말해 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먼저 고기 먹어봐요 응 고기 맛있어? 달건면? 달건면? 응 너무 맛있어? 응 너무 맛있어 해 네개 다 갖고 오빠 껴 먹인 것 같아 응 응 그алист your employees 맛도 tes Hair uire 불няя 몰아 quarterback 도 уж lifelong 고춧가루 학원을 열고 씻은 거 채우는 거 황초? 태풍 해놔서 차박할 때 차박 차박은 드럭크 딱 열어줬네 하천에 시크한 눈이 막 비약하고 밤에 막 사인앤 울리고 평생할 것처럼 막 비약하고 밤에 시크한 눈이 막 비약하고 밤에 시크한 눈이 막 더 나아가 더 나아가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아이쿠아 아이쿠아 토할거지? 아이쿠아 가자 이제 왜? 예 예 고고 예 하하하 귀奶 집에 가서 했냐 아이쿠아 오우 또 귀여워 야, 이제 여기도 가는구나.